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모델 송혜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백구 있죠? 가방 꾸미기를 할 예정인데 요즘 가장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백 두 가지를 가져와 왔어요. 로킹홀스 백이라고 해서 제가 버번디 컬러랑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사이즈별로 가지고 와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클래식하게 백 하나만 들고 다녔다면 요즘은 정말 자기의 개성을 살린 가방 악세사리든 스카프든 모든 걸 활용을 해서 가방 꾸미기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은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이 로킹홀스 백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카프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. 이런 스카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꾸깃꾸깃해가지고 촘촘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. 처음에는 살짝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스카프를 맬 때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.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쫌쫌하게 사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가방을 산 듯한 느낌이 또 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스카프로보다는 여러 가지 스카프를 같이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한쪽만 했는데도 벌써 느낌이 다르죠? 좀 이어서 패턴이 같이 있는 좀 있는 컬러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저요? 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조금 오히려 더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나갈 때면 어? 오늘은 뭐 입지? 이런 생각보다 오늘은 가방이 뭐 달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 조금 탐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. 오케이. 저요? 꼭 넣어야 되는 아이템? 음... 입술? 생기는 항상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도 살짝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 투너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 없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일단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로프 같은 걸로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컬러? 한쪽에 이렇게 로프도 달기도 하고 이 버건디 컬러랑 그린이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. 진짜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옷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확실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딱 어울릴만한 색깔의 컬러를 골라보긴 했어요. 일단 첫 번째 백이 완성됐습니다. 짜잔!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백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번에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 브라운 컬러의 생기를, 귀여움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참을 달 생각이에요. 참도 베이지의 베이지보다는 다른 색 컬러에 있는 패턴의 곰돌이가 들어가는 게 훨씬 예뻐 보이겠죠?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사실 브랜드마다 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버버리에서도 이런 가방을 꾸밀 수 있는 참들이 또 같이 나왔거든요. 이렇게 같이 블루 컬러가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어서 또 같이 해볼게요. 그냥 사실 뭐 없어요. 오늘 그냥 이거 달고 싶다! 이러면 그냥 달면 되고 일단 달아보고 별로면 빼고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약간 저는 이번에 오렌지 컬러 베이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로 그냥 정말 리본 묶듯이 하나씩 묶어줄 겁니다. 그냥 무심한 듯 너무 정갈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예쁘게 묶을 필요 없이 정말 이렇게 대충만 묶어줘도 가방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컬러감이 여러 가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 튀거나 부담스러운 백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평상시에도 캐주얼하게도 조금 클래식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왜요? 또 내가 다 꾸며놨는데 둘 중 하나를 고르려면 어떡해요. 오늘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과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이 브라운 컬러의 빅백을 좀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런 백구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오늘 마리클레리와 버버리와 함께하는 화보 촬영도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 또 화보를 찍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오늘 또 재미있는 백구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